제사회 1번 문제 불러놓기를 64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92원이여 빼기를 3원이여 넣기를 87원이면 2번 문제 불러놓기를 18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35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50원이면 3번 문제 불러놓기를 80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53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79원이면 4번 문제 불러놓기를 55원이여 빼기를 1원이여 넣기를 53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넣기를 97원이면 5번 문제 불러놓기를 86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넣기를 16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50원이면 6번 문제 불러놓기를 56원이여 빼기를 56원이여 빼기를 2원이여 넣기를 18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74원이면 7번 문제 불러놓기를 24원이여 빼기를 24원이여 빼기를 24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64원이면 8번 문제 불러놓기를 68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빼기를 72원이여 빼기를 7원이여 넣기를 45원이면 9번 문제 불러놓기를 83원이여 빼기를 83원이여 빼기를 7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97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놓기를 74원이여 빼기를 74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72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